으 여기는 그리스 델피 유적지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아 정말 아름답습니다 당기 곳이 참 이쁘지요 이 당기 꽃이라고 하는데 얼굴좀 돌려보세요 아주 멋지게 나와요 여기 단기 나무가 너무 이쁘다 지금 동영상 찍고 있으니까 너무 멋지다 신나시죠? 밀실 단기나무 옆에서 봐봐 다같이 같이 찍으세요 같이 같이 오케이 오 해 떴다 좋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기다려 보세요 반대에서 찍어줄게요 해가 이쪽에 떴으니까 오 너무 멋지다 자 자 앞에 계신 분만 얼굴 떡판만하게 크게 나옵니다 저도요? 아니요 괜찮아 제일 앞에 계신 분만 얼굴이 떡판만하게 나온다고요 그만 찍게 해서 땡 오 너무 좋다 여기 햇살도 비치고 햇살도 비치고 제발 햇살도 비치고 오는 중 오는 중 오는 중